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적양파집 이야기 푸르른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국내산 유기농 적양파만을 직접 수확해 깨끗하게 세척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껍질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영양을 담았습니다 저온으로 착집하여 적양파의 영양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효소 분해로 우리 몸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저온효소 착집한 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적양파즈